네, 잘 들려요. 어, 진짜 팬이에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심지어 남자분이시네요? 와. 안녕하세요. 저 진짜 RM형 맞아요? 맞아요. 제가 형이에요? 대박. 네네네. 아,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대박이다. 아, 저 지방에 살고 있어요. 아, 진짜요? 근데 절 언제부터 아셨어요? 저 그, 그 런치란다. 아, 런치란다. 아, 와, 너무 감동인데. 그, 그, 그... 형, 형 보고 음악 시작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와, 음악하고 있어요, 지금도? 네네네. 아, 진짜요? 어떤, 어떤 음악이에요? 저 그냥, 그냥 저는 랩은 안 하고 그냥 노래하고 있는데 혹시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? 어, 네네. 불러주세요, 불러주세요. 네, 불러보겠습니다. 네네. 아,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동생처럼 노래 잘했으면 저는 랩을 안 했을 텐데 아,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 아시는 곡, 아무튼 아휴, 오랜 시간, 그 사실 아시잖아요, 저를 만약에 런치란다부터 봐오셨으면 제가 어떤 억겁의 세월을 거치셨는지 잘 아시죠? 아, 너무 잘, 잘 알고 있죠. 아, 떠나지 않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. 아, 진짜 너무 감동인데요. 눈물 날 것 같은데. 와, 남준이 형. 네. 형. 예. 와, 마, 동생 와. 형, 내 목소리 모르네? 누구지? 모르네? 익숙하긴 하더라. 아, 이렇게, 이렇게 깔아야 돼. 익숙하긴 하더라. 누구지?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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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, 누구? 모르겠어요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정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아이, 아이. 아, 아이.